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. 알았어. 그거 후유증이야. 여태까지 영미한테 이런 일 시키면서 돈 벌었어요? 왜 이래? 무섭게. 대박! 오인밤이 원기 습성으로 그린 그림을 팔러 여기 왔어요. 의뢰받은 기록은 여기 다 있어요? 그건 왜 물어? 주신 상대하는 일이야. 의뢰인이나 퇴마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건가? 아, 엄마. 왜 그래? 의뢰인이나 퇴마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건가?